제로투업미디어 기자단 4기 모집 지원 기간 2022.12.29 목에서 2023.01.31 화 23시 59분 모집 대상 스타트업 업계 및 창업 생태계에 관심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혹은 취준생 모집 인원 콜론영 명명 활동 기간 2023.02.13에서 2023.08.31 개월 선발 일정 명의 01에서 02.03 서류 평가 02.06에서 02.10 면접 평가 비대면 2023.02.10 14시 정각 선발 활동 내용 스타트업 관련 행사 취재 및 기사 작성 스타트업 대표 및 종사자 인터뷰 등 스타트업 업계의 생생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자단 활동 진행 대회 활동 혜택 수료 시 기자단 활동 수료증 발급 소정의 원고료 제공 02.02만원 상당히 커피 쿠폰 제공 활동 중 1회 100만원 상당히 아이아 관련 취득과 정 교육 제공 지원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폼 작성 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첨부 제출 HTTPS 폼즈. 글비 bin Q3BTCTHQTRFNSB97 문의 차태 026285100 메일 SG 키매치2P 키야 홈페이지 바로가기